근데 그, 유튜브에서 그... 네, 이제 안 돼 쓰겠습니다. 아, 벌써요? 안 돼. 다 왔나 보네? 오늘은 그래도 좀 멀리 왔어요, 우리. 엄청 멀리 왔어. 여주... 야, 여주에 그, 여주가 그, 반도체 공장. 예, 이천 여주. 이천, 이천인가? 하이닉스요? 네, 맞아요. 와, 그, 반도체 공장 우리가 딱 들어가서, 그렇지? 우와! 반도체랑 대탈주랑 완전히 그, 저, 콜라보. 오! 완전 페어링 페어링! 와! 제작이 어마어마하게 될걸? 말이 안 되네. 근데 뭐, 제작비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할 게 아니게, 그건 이제 TVN에서도 그게 트레이드마크 같아. TVN에 돈 버는 사람, 나영석. 돈 버는 사람, 정정현. 나영석이 벌어서 정정현이. 가족 중에도 그런, 더 있어요. 장남과 막내 같은 느낌이야. 장남과 막내. 호동이 형이 어디서 라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벌어온 돈, 우리가 이제. 자, 오늘 또 견디자. 네! 예! 예! 타이틀! 유병재 씨. 경제? 경제 지금 나와있어. 피워야 여기다. 어깨에 서. 피워? 어깨, 세 번째. 피워야? 유피신, 유피신. 뭔가 새로운. 그래, 새로운 형태다. 유피신. 야, 비와, 비와. 아, 아직 비가 좀 온다. 야, 이거 위장술로 인공비 뿌리는 거 아니야? 어, 그럴 수도 있어요. 야, 모든 정정현은 의심을 해봐야 돼. 다 열어놔야 돼. 앞에, 앞에. 아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들어왔다, 어, 냄새. 어, 냄새? 음식 냄새가 나는데? 약간 감자탕. 이거 밥, 밥 차 냄새인데? 생선 뭐 이런 냄새 아닌가? 어, 살짝 매운데 난 매운 냄새. 아, 약간 시래기국 냄새. 탈칼한. 난 콩나물국. 오른쪽으로 해?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. 부딪히는 거 없어요? 어, 됐어요, 됐어요. 끝? 벌써? 끝났다고요? 끝? 뭐야? 끝났어요? 아! 어? 아, 무게, 무게 뭐야? 아, 무게 뭐 하는데? 목걸이? 어? 몰라, 무게 뭐 채우고 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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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, 저기를!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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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목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는 것 같은데, 지금 뭐지? 아, 아, 살 찌겠어! 아, 살 찌겠어! 아, 병주 형! 나 여기 있어. 형 목 두꺼워서 나로 바뀌었나 봐. 아냐, 나도 다시 하고 있어. 숨이 안 쓰죠? 어? 어? 이 조금만 널로 하게 됐으면. 어! 어? 다 채웠죠, 다 채웠죠? 내가 찼어, 찼어. 다 찼어요? 네. 너 왜 괜찮아? 네. 안녕하세요. 대탈출에서 이런 행동은 삼가하자 보고 싶지 않은 멤버들의 꼴불견 행동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. 강호동 씨부터 나이 순서대로 할게요. 대탈출에서 보고 싶지 않은 멤버들의 꼴불견 행동을 호동이 형부터 나이 순서대로 말한대요. 나는 우리 동생들 꼴불견에 하나도 없어요. 오 맞아. 그렇지. 우리는 그냥 나는 그렇지. 키보드 그거 저 저 나는 존재만 볼래. 그냥 꼴불견이 뭐가 있어. 나도 다, 나도 괜찮은데 다? 그냥. 다 좋은데 이제. 조민이가 대단한 거 뭐 이렇게. 운으로, 운으로 얘기를 했는데. 꼭 자신이 신뢰겠냐. 맞아. 킵하지도 않을 때. 가끔 가끔. 나는, 나는. 조금씩. 나는 다 괜찮아. 나는 다 괜찮은데. 다 괜찮은데 이제 내가 뭐 하나 찾았을 때. 응. 비웃는 거? 누가 비웃어요. 다. 다섯 명 다. 오케이 오케이 자. 발견 또 실리기인데. 동현이 형. 사실 진짜 없는데 저는. 다, 다. 다 너무. 그러니까 없는데. 시작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안 대볶고 했을 때. 종민이 형 혼자 저기서 만지고 그랬어. 저쪽에서.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.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. 아. 그것 빼고는 없는데 사실. 그것밖에 없는데 진짜. 딱 그것밖에 없어요. 동현아. 어떻게 해요. 알았어. 아니 아니 아니. 딴 건 진짜 없는데 꼭 하나 뭐 찾자면. 혼자만 꼴 보기 싫게 장갑 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. 만질 준비한다고. 김장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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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까 그거 하려고 그래가지고. 김장갑. 저는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무서워도 이제 좀 다 같이 용기 내서 이렇게 뭔가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. 동현이 형이 너무 무섭게 겁내가지고.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리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아 깜짝깜짝 놀랄 때. 나도 그 얘기 하려고. 근데 그 멈추 이제 그런 운동 신경이 빨라서. 맞아 맞아. 저는 이제. 진짜 없는데. 그. 뭔가 하나를 이제 발견하면 저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. 갑자기 이제 내가 이걸 했다 이렇게 하면서.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. 종민이 형이 별로 안 좋아할 때. 뭔 소리야. 야 나 되게 좋아해. 현지할 때. 야 그거 뭐야. 그거 뭐야. 아 너도 하나 했구나. 이런 느낌으로. 거의 일 중에 일곱 여덟 개는 종민이네. 아니야. 나 진짜 응원해. 표야. 응원하는데. 그럼요. 우리 다 서로 응원하는데. 그래 이거 우리 안대 벗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. 자 벗어요. 형이 형 혼자 움직인 거지. 뭐야. 아 또 이상하다. 뭐야 어. 어 뭐야. 다들 이리로 오세요. 뭐야. 오세요 이리로 와. 빨리 빨리. 어. 어 뭐야. 다들 이리로 오세요. 뭐야. 이리로 와. 빨리 빨리. 어 진짜 그래. 장난치러 온 거 아닙니다. 빨리 오세요. 왜요. 빨리 오세요. 아 뭐야. 빨리 오세요 지금 장난치러 왔습니까 빨리 뒤에 붙으세요 뭐합니까 자 2열 종대 2열 종대로 섭니다 2열 종대 자 앉아보러 시작 일곱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여덟 뭐 여덟하고 끝입니까 다시 앉아보러 시작 다시 앉아보러 시작 일곱 여덟 바로 끝 자 오늘 처음 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왔다 자 일어나세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일어나세요 자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에 보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잠금장치 네 아 목에 목에 뭐야 왜 목에 왜 목에 뭐 하는데 이게 특수 잠금장치라는 건데 이 건물에서 멀리 벗어나거나 아니면 저한테 반항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알아서 조심하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터지는 건 아니죠 아니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을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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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다들 일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를 편성해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요 앞에 있는 3명은 요 4조 여기 있는 3명은 3조 3조로 가고 여기 우리 요 뒤에 4명 뒤에 4명은 2조 자 2조로 편성됩니다 2조 그리고 나머지 6명이 1조로 갑니다 1조 이렇게 기업자로 나머지 6명이 1조 갑니다 나 1조 같은데 버리버리하게 심하고 따라오세요 버리버리하게 심하고 따라오세요 뭐합니까 지금 2조 2조입니다 1조 1조 2조야 1조 2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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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조 오죠? 4조 아니 여기 1조라니까 무슨 4조입니까 지금 이리 한 명 오세요 1조 오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일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 몇 존데 몰라요? 1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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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뭐죠? 아니 거기 거기 제일 어리버린 사람 이리 오세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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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어리버린 사람 이리 오세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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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이 거기네 형이네요 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시고 자 전부 다 앞에 있는 마스크랑 장갑 끼세요 자 마스크랑 장갑 낍니다 마약 공장 같은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여기 어딘데? 여기 어디에요?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?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노란색 가루 보이죠? 네 여러분 네 이 가루는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이런 가루가 아니에요 알아서 조심하시고 앞에 있는 스푼에다가 이 노란색 가루를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노란색 가루를 감습니다 이때 이 가루가 몇 그램이어야 되면? 3.5g에서 4g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루를 올리면 우리 2조만 받아요 네 자 그러면 2조는 빵에다가 이 칼로 구막을 뚫습니다 구막을 뚫어가지고 이 가루를 이 안에다가 밀어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네 빵을 다시 올리면 저기 이제 우리 3조 4조는 뭐 숙달 된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 여기서 빵에 구막을 크게 내면 안 됩니다 네 낸 듯 안 낸 듯 사람들이 잘 모르게 조그맣게 냅니다 조그맣게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야 야 야 나 여기 주변을 좀 키 키 키가 이런 데가 있어 어? 눈이 많아 카드키 있어 카드키 카드키라고 저기 번호가 아니고 그 수술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술실 어디 있어요? 저기 저기 떡바로들 나오세요 떡바로들 저 잘하네 저 잘해 이렇게 네 칭찬해 칭찬할 거면 칭찬해야지 뭐해요 아기 돼지나 예? 아기 돼지나 뭐하냐고 지금 아기 돼지 이리 와 이리 뭐하노 이거 어디서 한 번 한 번 뭐예요? 장스펜지에 있어가지고 원래 100kg 넘으면 다 비싸지 생겼습니다 어디서 보면 어디서 봐 의지할 곳은 경험자밖에 없습니다 예 잠깐만 써봐 줘 줘 줘 잠깐만 써봐 줘 줘 줘 줘 야 이거 뭐 개파이다 이거 어? 아니 손가락으로 훈 차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야 장난 아니야 지금? 방금 어떻게 했어? 손가락으로 훈 찼지? 해봐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이게 뭐 모자 만들어요 이게 뭐 모자 만들어요 모자 만들어? 아니 이거 원래대로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을 어? 원래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? 정신을 차리라니까 뭘 원래대로 해 뭘 원래대로 뭘 질려봐 아니 이게 원래대로 한 거라니까요 아니 보라니까 이런 거 손가락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줬어? 예 이걸로 그래 정확하게 다 듣고 있는데 혼자 뭐하는 거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어? 정신 못 차려? 아 진짜 널 와봐서 못 해놨겠네 아 진짜 널 와봐서 못 해놨겠네 아 진짜 널 와봐서 못 해놨겠네 안 해 안 해 어이 아저씨 그냥 장기다 떼가 어? 장기다 떼가라고 눈알이든 궁팟이든 다 떼가라고 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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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이거 숙소로 치워 어? 이거 숙소로 치워 떼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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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리모컨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저리 되고 싶어요? 아니요 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공포스러웠어요 전자파로 해가지고 막 막 막 막 이게 막 전기가 오는 건가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범죄구나 덤비면 안 되겠다 섣불리 좀 그런 생각은 진짜 저 맨 끝에 여기 여기 한 자리 비니까 이리 와세요 빨리 도우세요 제대로 합니다 어? 빗쟁인가 봐 빗쟁인가 봐 장기 빼가 장기 빼가라고 장기 다 떼가라고 누구나리든 궁팟이든 다 떼가라고 장기를 빼가라고? 차라리 장기 빼가라고 여기 장기도 파나 본데? 그러니까 장기도 파? 그때 만났던 장기도? 아니 장기를 판다고 장기를 빼서 자 우리는 네 커피나 한잔하자고 커피나 이리 와 저 아까 그분 어떻게 된 거예요? 네? 아예 몰라요? 뭐 왔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? 네? 여기 다녔어 원래? 빗값으로 빗값으로 돈 벌러 오신 거예요? 네 빗 무슨 빗 무슨 빗 도박 답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도박한 거예요? 네 여기서? 여기서 가지마다가 네 도박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? 아 여기 불량품이 너무 많아 야 이거 좀 제대로 해줘 다 불량품이야 뭐야 뭐야? 아니 저분들은 도박기 때문에 여기 와있대요 근데 여기가 도박장일 수도 있고 도박장일 수도 있고 빗을 만들어서 사슬 도박장? 도박장을 만들어서 빗을 지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사람도 내 장기 빼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불량품만 주고 오면 되지만 민원을 그려버려 놓습니까? 지금 능그중 능그중 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능그중 능그중 할 시간 없습니다 나 커피 한 잔만 CCTV 룸으로 나 커피 한 잔만 CCTV 룸으로 뭐라는 거야 지금? 나한테 얘기한 거야? 커피 한 잔 갖고 와 CCTV 룸으로? 황당하네 커피 한 잔 타서 CCTV 룸으로 갖다 줘 뭐라고? CCTV 룸으로 CCTV 룸이 있나 봐 저기 왼쪽에 CCTV 룸으로 왼쪽에 CCTV 룸으로 CCTV 룸 CCTV 방이 힌트다 당서다 CCTV 뭐합니까? 다 못해가지고 뭐하냐 뭐해? 불량이 좀 나와가지고 불량이 좀 나왔습니다 누가 자꾸 불량을 냅니까? 제가 지금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봐봐 지금 마음대로 다 지금 마음대로 다 그램을 정해야 되는데 국 끓여요? 뭐 찍어도 양이 없습니까? 아니요 3.0? 3.5g? 아까 몇 끓였어요? 몇 끓였어요? 3.5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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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아 잘한다 잘해 재주 많다 재주 많아 이거 어떻게 야 계속 이게 인간인가? 어? 자 자 자 이제 오후 일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러 자 식당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식당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항상 움직일 때는 2열 종대로 섭니다 2열 종대로 자 2열 종대로 서가지고 자 자 자 자 밥 먹으러 들어가세요 밥 먹으러 여기서 먹어요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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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